안녕하세요 종현입니다 오늘 먹방은 kfc 먹방입니다 메뉴는 제가 설명란에 따로 적어 드릴게요 오늘도 어머니 집에서 촬영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래도 음식을 잘 보여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나름 연구해서 이렇게 각도를 잡았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께요 먹방이 정말 맛있게 먹기 때문에 먹방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먹방이 너무 맛있을때 먹방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쫄깃쫄깃 지추는 다른 다음 사진을 찍고, 저는 한번 찍어먹을게요. 마지막으로 먹으면, 아낌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아낌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Reduck 한 입. 사실 안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와우 히힛 타르태리 앗 뼈 치즈맛 치즈맛 치즈 마카롱 만두가 상큼하고 새싹 새싹은 매운 주체들, 대파와 성 wit. 매운 주체들과 함께 먹으면 좋겠다. 귀한 마늘이 남아있네요. 이번엔 더 크로스마스와 더 크로스마스 마카롱 단무지 물이 그치지마는 말씀하지 않나요? 바삭바삭 초창고를 끓여야될 것 같네요 마제그 단무지 마요네즈 마요네즈 맛있네요 아이스크림 면이 너무 좋네요 아이스크림 칼국수 마카롱 아삭아삭 맛은 더 맛있네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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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아삭 마카롱 오징어 뼈 저는 오징어 포토 고소해요 시원한 닭자막 시원한 거 또 뮤비 사라진 이즈가noc지 식용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바빠서 영상을 꾸준히 못 올린 점 죄송합니다.